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전남 광주와 담양에서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는 53세의 배훈천 대표의 주장이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한 진단과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저의 해설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를 통해서 지적했던 경제 생태계의 파괴와 같은 용어들이 등장하는 것에서 상당한 동지의식을 갖게 됩니다. 사실 나라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손질하고 다듬고 수정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큰 그런 위안과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6월 13일 날 일요일 날 전남 광주에서 열린 만민토론회에서 자영업자를 대표해서 목소리를 높인 인물은 배훈천 사장입니다. 전남 광주 출신이고 전남대 86학본으로서 1학년 때 운동권 서클에 들어가서 1987년 유럽항쟁에도 참여했습니다. 현재 광주와 담양 두 군데에서 커피점을 운영하고 얼마 전에는 운영해오던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몇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는 엉망진창이었다. 배훈천 사장은 코로나가 모든 실정을 가리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은 모조리 반자영업이고 반서민적이었습니다. 상당히 의외의 지적입니다. 배 사장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은 문정부 2년 차에 폐업을 했고 커피숍도 코로나 이전부터 매출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로 갑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뼈아프게 담아낼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반자영업이고 반서민적이었다. 이 말은 결국은 반시장적인 정책은 결국 실패하고 만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정부 개입과 간섭은 줄여야 된다. 배훈천 사장의 주장입니다. 코로나 재난 앞에서도 자영업자를 살아남게 해 준 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민간이 만들어낸 배달이라는 시장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나서서 배달의 민족을 잡겠다고 공공배달앱을 보고 보급하려 다니곤 했다. 정부가 5만 군데 개입하지 말고 그냥 민간에 맡겨놓아야 된다. 배한천 사장의 주장입니다. 정말 저의 해설은 경제 살리기의 ABC를 자영업자 사장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가능한 개입을 줄이면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관료들은 현장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능한 개입을 줄여나가는 것이 나라를 살리고 또 그들의 인기를 얻는 방법입니다. 온 나라의 정부 개입을 늘려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났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경제 생태계의 철저한 파괴입니다. 배훈천 사장 주장입니다. 최저임금의 급등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서민의 삶을 1도 모르는 패션 잡아들이 시급 1만 원도 뭘 줄 것 같으면 장사를 접으라는 소리를 거침없이 합니다. 서울 강남이란 구름 위에서만 사는 자들이 자영업과 서민 생태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가계 수입이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줄여들어서 시장 활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대재앙입니다. 그냥 재앙이 아니고 대재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용어는 자영업 생태계와 서민 생태계를 문정부가 순식간에 망가뜨렸습니다. 아주 빼아픈 그런 지적입니다. 문정부가 한 가장 잘못한 일 가운데 하나는 경제 생태계, 자영업 생태계를 무자비하게 파괴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파괴할 의도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실패한 경제정책은 선의에 출발했습니다. 문정부도 선의에 출발했지만 서민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겁니다. 저의 해설은 그 어떤 정치가 보다도 그 어떤 경제관료보다도 그 어떤 경제전문가 보다도 문제의 실상을 배훈천 사장처럼 정확하게 실감나게 그렇게 지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경제주체들로 마치 천처럼 촘촘히 짜여진 경제 생태계, 거대한 망치를 가져다가 연속적으로 타격을 가해가지고 경제 생태계의 수많은 연결고리를 파괴버린 것이 바로 문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반가웠던 것은 제가 자주 사용했던 경제 생태계를 바로 배훈천 사장은 자영업 생태계, 서민 경제 생태계라는 그런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네 번째 핵심 포인트는 늘어나는 일자리는 바로 세금 일자리뿐이다. 배훈천 사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오고 가는 손님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새로 생긴 일자리라고는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그리고 모자 쓰고 동네 한 바퀴 도는 노인 일자리뿐인 것 같습니다. 저의 해설은 아주 적나라하게 문정부의 세금 일자리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늘어난 것은 세금 일자리고 건국 이후에 한국인들이 쌓은 빚의 62%를 4년 만에 무려 421조 원의 국가 빚을 늘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장례가 될 수가 있겠죠. 쓰나미 같은 그런 경제의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거나 전망하는 것은 바로 기적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의 핵심 포인트는 그들이 망치는 것은 경제뿐만이 아니다. 배 사장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최정임금 인상과 자립형 사립고당의 폐지가 우리 가족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배훈천 사장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2019년 셋째가 전주 상상고에 입학했는데 자사하고 지정 취소하겠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정부는 초야에 묻혀 살리는 사람들을 그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전북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제가 정치꾼들과 싸워야겠다고 생각한 계기입니다. 참 저의 해설은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래 정치라는 것이 사자성으로 국리민복하는 것입니다. 국리민복,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행복을 증강시키는 것이 바로 정치 본연의 사명입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은 개개인이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잘 하는 일입니다. 그런 기본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원래 삶의 기초가 정부 탓하지 않고 세상에 적응하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살자는 것이 바로 배훈천 사장이 평소 삶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이렇게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배훈천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개돼지처럼 숨죽이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남 광주분들 그렇게 막혀 있지 않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